벤스톤 판사 베키와 펠레시티가 함께 파일을 검토했습니다 펠리시티 베키가 펠리시티에게 켈버리와의 불화에 대한 진실을 숨겼습니다 베키가 범죄 현장에서 숨겨진 카메라를 건드렸습니다 아 저기 숨겨진 카메라가 있었구나 베키가 켈버리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밤에 알리바이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베키 제 2부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대충 정리되세요 여러분 자 진정들하고 잘 들어라 어 좀 들으라고 경찰 한 명을 잃었다 또 한 명이 임무에 복귀하지 못하게 됐고 그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우리 모두가 힘들 거라는 건 알아 펠버리가 우리의 곁을 떠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여기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지 직접적으로 말해서 그 인간은 사격성이 그리 좋았던 놈은 아니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중에 하나였고 이런 잔혹한 행위를 그냥 닫을 수는 없다 목격자에 대해서 들어온 소식은 없나요? 목격자 이게 정말 트래퍼의 짓일까요? 운이 좋았어 진짜 바깥쪽으로 터졌다는데 길러리가 킬러리가 킬러리를 옮길 때 대부분 고길러가 제 손이 남아있어서 다행이에요 넌 나도 그래 모드시노는 운이 좋지 못했지만 정말 트래퍼의 짓일까요? 아담 존스라는 놈이 짓일 수도 있고 장려의 짓일 수도 있죠 다른 건가 생기기 전까지 이루는 이 사건을 트래퍼의 모방범으로 간주한다 나선 피니 경찰에 대해서 원색해 배우 조정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지방검사님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거다 잘 되어드리도록 우리의 관리하에 전호선 피니의 가석방을 협상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 단사가 될지도 모르고 어쨌거나 이대로 계속할 거야 얼마나 있는 놈이 있으면 내 사무실로 찾아오든가 말든가 마니 형사 트래퍼 사건 8중 4수 뒤져봐 연결고리를 찾아야 돼 짜증 한번 내볼까요? 정상장은 지하실에 있는 팔이 살펴보는 시간이 지그레 이래래래래래래래래래래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무시당했죠 무시당했어요 짜증 냈는데 짜증 한번 내봤는데 무시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명을 잃는 건 힘든 일이죠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현장 검증 때문에 핀을 이송할 준비를 하고 있대요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내가 이 일을 연결되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요, 톰, 너, 그만 왜 이리와요? 왜 이리와요? 왜 왜 이리와요? 베크, 봐봐 칼바리랑 사이가 안 좋았던 거로 의심하고 있어요 제 개인의 친구가 제 쪽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 질문은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해? detailed story about it. I know it looks like if Calvary has proved upon, I lost evidence, I've be fucked. So yeah, motive. How come no one ever called him on his shit? He would've caught up to him eventually. I guess... You have no idea. He'd film him, his girlfriend without telling him. One of his exes, reposted him for post in their sex tape on a porn site. Took six months paid to shut her up. Gross. But yeah. They're still gonna ask questions, and the more distance you have the better. What do you think, Sarek's put you on the file work? 방자 바꿨어요. 넌 내 파트너잖아. 인물 속에 갱신됐네요. 첫 피해자 고아원 자벽부 첫 피해자 고아원부터 조사를 해볼까요? 이 죽음이 로미니스키에 연결되었다면 아버지 로미니스키가 중앙에 있는 곳에 있습니다. 또한 고아원들이 고아원을 통해서 그 순간 일을 시작했을 때 하지만 피니가 로미니스키에게 로미니스키가 로미니스키에 연결되었을 때 로미니스키에 연결되었을 때 이 경찰에 관계가 없었을 때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솔직히 뭔가 방송용 게임은 아닌 것 같애 그쵸? 그냥 혼자서 탁 차분하게 보면서 그렇게 해야될 게임이야 내가 할 말도 없고 자막도 못 읽겠고 근데 이미 시작은 했고 뭔가 조작하는 것도 없어가지고 자막이라도 천천히 가면 더빙하는 재미라도 있거든요 뭐 어쩌겠어 이미 시작한걸 흐흐 그냥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서 할께요 아니에요 어차피 돈 주고 산거 흐흐 엇 기침이 나오냐 흐흐 흐흑 흐흑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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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녕하세요? 오케이 어? 봐봐 봐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없어 없어? 단서 하나도 못 찾았어? 하나 찾았나? 아하이 못 캔디도 스트랩실도 없어요 으흐흠 누구지? 어? 아잇 오 됐다 어 호호호 오 오 큰일 날 뻔했다 오우 큰일 날 뻔했다 오우 이것도 조작이라면 조작인가 좋아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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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거라 잡았다 어 뭐야 아아 꼼짝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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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짓도 못하게 해달래 또 만나서 반갑네 손가락에 감각이 없구만 날 도와줄거야 말거야 수갑까지 수갑을 조이기와 살짝 풀기 조여해야지 진즐하기도 해라 이곳은 아담이 그곳에 태어났어? 이곳은 아담이 그곳에 태어났어 분위기는 좋네요 모두 완벽해 다크서클이 먼저일거 같네 알겠지, 5번 투어, 아버지 그냥 이곳에 손가락 감각보다 다크서클이 먼저일거 같은 남자 어서오세요 이곳은 아담이 그곳에 태어났어 이곳에 태어났어 그곳에 태어났어 단서 어디 보자 왜 안 움직여 아우 진짜 느려 단서 찾는거 너무 느려요 이거 딜레이가 너무 심해 유투브랑 카카오티비 동시 송출하고 있습니다 오신분들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별로 의미 없겠다 추천 추천은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보세요 아이고, 티누피니터 백구기 선물 고맙습니다 어휴,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죽는 것 같다는 건 고맙습니다 돈을 받으세요 사라즈가 끝냐라 찾아냐라 몇몇 더 필요 아담이 그곳에 태어났어 안 움직일 땐 백골을 한 그릇 호로록 감사합니다 살인은 살인이야 murder is murder it wasn't self-defense maybe how you see it murder is murder murder is murder so once adam got out of that hellhole he figured out his own way to make them all pay those cops you knew their beat he timed every murder to the minute he knew exactly who'd get the call and exactly what was waiting for him cops failed parents failed system failed who would you do he took out the people who hurt us 오 눈봐 그들이 대가를 치르기만 되겠어 아담았은? 네 아담았은? 아담았은? 응 아담았은 아담았은 세상을 볼 수 있는지 다음에 봐주ți starving 일 저희들이 locker 인굴이 모색치 한국인 І 인이욕ism 그는 언어 의식 우리 그는 그래서 유치 괜찮 그는 그래도 고성 어쩐 바다 손 아녀 quotidiana 다닐 하지만 지금 내가 하나의 주인공은 이것을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워, 이 시간 뒤에 좋은데 말아주기 좋은데요. 당연히. 아무 때로 찾아오세요. 다른 건의 다른 것 같아. 예? 자유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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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일을 통해 이즈는 아직도 못 참고 오디디를 몇 년 후에 아듬은 단옐로는 르민스키을 통해 르민스키을 통해 이야기가 진부해지는구만 전화 받아야지 어? 받지 못하게 할 걸 그랬나? 아니 왜? 왜? 쳐다봐야지 보고 있어야지 증거 갖다 준게 증거 갖다 준게 아니, 당신은 맞네 이렇게 못해 그는 눈에 띄는 것 같고 하지만, 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게 그를 그릴 수 있어 그를 그릴 수 있어 맞으면, 반스톤은 몇만 년에 가야할 수 있어 음... 아무도 모르겠지 진심? 즉각적인 체포를 요청한다 732, 요청 부탁드립니다. 확신을 기다려주세요 정신이 되었지 아, 어떡하지? 분노? 그래도 그래도 경찰인데 너무 말리면 안되잖아 그쵸? 닥쳐! 닥치라고! 아, 그래, 끊어. 내가 다른 말 듣는 걸 못해. 이해하시나요? 헤이, 헤이. 너 어디에 가지, 캬.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를 믿을 수는 없어. 너무 100% 믿을 순 없어 물론 이러다 보면 이도저도 아니게 될 수도 있지만 아니 뭐 믿을 수 있는 아직 확실한 근거가 없잖아 드레퍼의 저 피해자 시작할 때 그 피해자 그 한 target의 핀은 죽을 수 없지 그 피해자는 그 피해자는 피해자는 왜 피니가 죽을 수 없지 5년간 새로운 본격적으로 내가 하고싶어 17시간 남았대요. 설마 게임도 17시간 동안 해야되는건 아니겠지? 경찰에서 나왔어 이지 어? 뭐야? 누가 사진 찍어? 그래, 사과 근데 누가 사진 찍었어요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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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근데 왜? 몰래카메라 헤이 이제 그게 뭐야? 자... 놀아 알았다 와 저기 바로 저렇게 보여? 펀 좋은데? 헉? 오 여잔데? 저렇게 쉽게 제압이 된다고? 오케이, 이건... 헉... 오케이, 이건 누구야? 지문이 안 남았을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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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ㄷ? ㅅ... 으... 희.... merci 何owy 오, 누구야? 오, 개다. 어? 내가 설명할 수 있어. 그래, 너 정말 잘 어울린다. 내가... 내가... 그냥... 너, 시작해... 다 얘기하고 있었네요 너는 뭐지? 너는 무엇을 찾으려고 했었지? 너와 칼바리의 문제가 있었는데 내 목소리가 있었는데 저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저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예수님! 너희도? 저는 모든 방향으로 봐야 돼, 베키. 너는 알잖아 칼바리의 목소리가 원하자면 핀의 목소리를 사용했을 때 핀의 목소리를 사용했을 때 그의 가능성과 목소리를 사용했을 때 맞나요? 그리고 지금 이 말이야 내가? 제발 베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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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너희도 생각해보는 걸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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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부까지 했지? 2부 종료했습니다 와... 몇 부까지 있지? 이건 몇 부까지 있는 거야? 뭐라고 할까? 네